오, 좋은데요, 그렇지만. 더 털어요, 더 털어요. 해보세요. 고정통화라도 해보세요. 이래, 이래 쳤잖아, 공을. 네. 잠깐만요. 자. 들었으면 여기 안 맞게 한번 해 볼래요? 네. 이 체가 내릴 때 이러면 맞거든요, 안 맞게. 이렇게. 들었다가 몸 도는 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아, 좋다. 오케이. 용심이면 좋아요. 네, 느낌은 있죠? 네, 해 보세요. 좋아졌네, 몸 도는 거. 임팩트. 이렇게 치면 돼요. 느낌 있으세요? 네. 이렇게 팔꿈치를 안 붙이고. 네, 그렇죠. 팔꿈치를 붙이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이거 붙이는 것 때문에.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면 됐네, 이제. 오, 좋다. 이렇게 치면 풀어 폼처럼 되거든요. 근데 아까는 풀어 폼 아니에요. 네. 저, 저, 기분 좋아라고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개만 치는데 세 개 다. 쫙, 쫙, 쫙 하면 졸업이고 안 그러면 오늘 밤새 들어오죠. 뭐 두, 베풀하고 내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이 제전에 있어야 돼요. 자, 들었다가. 자, 허벅지 쪽으로. 오케이. 오우. 오우. 공도도. 오우, 멀리 갔다. 오우. 오우. 퍼닝 포인트. 아, 좋다. 가볍게 들어서 허벅지 쪽으로. 오케이. 이야, 이제 하나, 마지막 하나. 완벽해. 숙제. 완벽해, 이제. 오우. 잘했어요. 이분의 프로 데뷰로 한번 나가보시죠. 네, 해보세요. 잘하고 계세요. 진짜 잘하고. 네, 허벅지 쪽으로. 슥. 갑니다. 오, 좋아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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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우. 오우.